자 고비 말츠 고비 원래 말 참 행진 이라는 뜻이야 자 오리지널리 로케이드 인 코비 대절 오브 차이나 중국의 고비 사막에 원래는 위치한 이건 pp야 동사가 아니라 로케이드 인 모모에 위치한 작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래 여기에서 있었대 고비 사막에서 자 위치했던 그 경주는 이제는 takes place 일어나다 그러니까 경주가 일어납니다 경주가 열린다 라는 얘기야 여기 열리다 라는 표현 참 다양하게 나오더라 비할드도 열리다 야 자 인 베리 어스 로케이션 어라운 몽골리안 에어즈 아우 더 고비 대절 고비 사막에 몽고 지역 주변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이제는 열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열립니다 late august 8월 후반 8월 후반에 열립니다 고비 스마트 챌린지 고비 행진의 어려움은 이럴 때 챌린지 도전 어려움은 포함합니다 변화를 온도 에서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from the hot highland from a to b 가 되겠지 a 부터 b 까지 그러니까 더운 핫 아주 뜨거운 고원 지대로부터 oppressive cold in sand dune 모래 언덕에 아주 억압적인 추위에 까지 억압적이 는 왜 억압적인 추위라 그러냐면 너무 추워서 움직이기 힘든 이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oppressive 억압적인 이라는 표현을 쓴과 자 이거에 까지 그리고 또 오픈 선 열린 태양 까 구름이 없어 그러니까 태양 빛이 엄청 뜨겁겠지 그런 거를 갖다가 오픈 선 열린 태양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 포텐셜 샌드 스톰 잠재적인 모래 폭풍 어 그러니까 모래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고 and variety of terrain 지형의 이거 앞쪽에서 했어요 지형의 다양성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soft sand dune 부드러운 모래 언덕 그럼 발이 빠져 가지고 달리기 힘들겠다 rocky track 돌 바위 투성이의 길 가파른 힐 언덕 그 다음에 리즈 산등성이 그리고 또 강바닥 물이 말라가 마른 그 강바닥도 또 이렇게 지나고 그래야 돼 어 자 샹하이 베이스 컴퓨터를 컴퓨터를 출전 선수라고 이 생각하면 돼 경쟁자 그러니까 출전 선수는 die up 몸으로 죽다 자 히스트로 열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럼 상하이 베이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상하이는 중국에 있는 도시잖아 상해 상하이 출신의 라는 얘기야 한 상하이 출신의 출전 선수가 열사병으로 죽었습니다 after competing in 2010 고비 마르 2010년 고비 행진에서 어 경쟁한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 출전한 이후에 가 되겠지 his brother who was not at the rate 그 경주에 있지 경주에 요거는 비동사 있다 그런데 나시니까 있지 않은 그 경주에 참가하지 않았던 그의 어 형제는 그의 형제가 클레임 주장했습니다 데타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자 레이싱 더 플래닛 대문자로 쓰였으니까 이게 이름이야 어 행성을 경주하다 이게 이제 그 그 명칭이야 명칭 이거는 was reckless 무모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는 판단의 근거 용법이 되는 거야 투부 정산 뭐뭐 하다니 자 set 정하다 그러한 코스를 for non-professional athlete 비전문가 운동선수들에게 for 그러한 코스를 정하다니 이 단체는 아주 무모하다 아 아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 and b 아 you prepare 잘 준비되지 못하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진 않는데 동사나 더 표현 외우자 참가하다 라는 표현은 아 펄티스 페이트 인 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참가하다 팔티 스페이린 아 으